결혼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지? 내가 오세라, 자네 여동생 좋아하는 건 알트고 그 애는 또 뭐고 또! 곧 내 마음 받아줄 거야 말하라고! 다신 찾아오지 마 복수라! 선배님! 민수 두통나는 거 시간 문제야 차 사장님! 나한텐 좋은 분이야 그래, 쟤 택복권 올 줄 알게입니까? 그 사랑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지금 오빠 얘기하고 있는 거야? 나 민수가 발표해서 살 수가 없어 지금 뭘 했어? 하창훈 씨 지금 뭘 했냐고? 보내버린 그때를 되돌려